배달앱이 앞다퉈 무료배달을 꺼내든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배달앱은 비용을 자체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그 여파가 라이더와 점주, 소비자까지 미치면서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최유빈 기자입니다. 배달앱 1위와 2위,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가 경쟁적으로 무료배달을 내놓은지 3개월. 무료배달이 적용되는 요금제 수수료에 결제 수수료와 배달비까지 내면 남는 게 없다고 점주들은 토로합니다.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배달앱의 음식값을 더 비싸게 올려놓은 경우도 10건 중 6건에 달합니다. 여기에 배민이 다음 달부터 포장수수료를 받기로 하면서 불만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라이더 역시 배달 운임이 크게 줄었다고 주장합니다. 배민이 여러 주문을 묶어서 배달하는 알뜰 배달을 도입하면서 기본 배달료가 2,200원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배민 측은 알뜰 배달은 최소 2건 이상이 배차되는 만큼 4,400원에서부터 배달료가 책정된다며 항변하지만 반발은 여전합니다. 단가가 싼콜을 받지 않으니 결국 라이더 배차가 지연되고 주문이 취소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전처럼 배달료를 내는데 배달은 늦게 오는 이런 상황. 결국 상점주, 라이더, 소비자 모두에게 나쁜 정책이 바로 무료배달입니다. 지난 21일에는 라이더와 점주가 손잡고 업계 1위 배민을 타겟으로 보이콧에 나섰습니다. 플랫폼 갑질을 막아달라며 이날 하루 배민원 플러스 주문과 콜을 받지 않고 국회에 모인 겁니다. 저희들이 큰 틀에서는 온라인 플랫폼법을 이야기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영업이라든지 또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플랫폼사하고 협상도 하게 하는 것들을 보장하는 논의를 하고 있어요. 5회사 딜리버리 히어로의 실적 부진으로 수익성 강화에 고삐를 쥐고 있는 배민. 배달앱 점유율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 역풍을 맞으면서 소비자 마음을 되돌려야 하는 과제를 안았습니다. 워니투데이 방송 최유빈입니다.